슬슬 과연? 굿 에이 뭔, 금포트예요 서포트 한 번 하자 모르겠다 났스 제라스 원딜도 마침 진을 꺼내네요 진제라스면 나쁘지 않지 잘 해봅시다 화이팅 도와줘 도움 도움 자 드가자 퇴굴해야지 제라스 서포트는 이게 맞아 아 지성 지성 한번 재성을 안치면 계속 이제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우 아파 그냥 빠졌어야 됐나 상대가 리쉬를 안 해가지고 제도권 잡기가 힘드네 미리 와있으니까 어려운데 서니랩 그냥 줄걸 그랬다 아우 아우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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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밀고 이거는 정비 한번 하죠 야 이건 먹자 먹자 몰라 몰라 리신 없겠지 뭐 야 리신 없지 않을까 어 탑쪽이다 굿 어 탑쪽 파이팅 오케이 리신 잡을 수 있으면 좋긴 크산테라면 오케이 대학권도 좋아요 야 이게 크산테지 역시 사기체입니다 크산테 나이스 크산테 나이스 한번 쳐줍니다 여기에서 캐트리 오는 걸 좀 노려보죠 에쉬공 곧 배우거든요 조심해야됩니다 에쉬공 곧 배우거든요 조심해야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타인데 까비 아직도 삐져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독여주는 채팅을 나이스 나이스 그래요 이게 팀워크거든 좋았습니다 넘벌 노공이라 할만한데 이거는 그렇죠 캬 지다시 이게 초반을 넘긴 사일러스거든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크산테 솔킬 나이스 언제 땄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채팅 한번 메이자이 안산기 좀 아깝네 이제 이제 됐치 좋았죠 여기인가 아니에요 아니 나 리신 어시도 못 먹었는데 메자이나 살걸 그랬나? 와 데미지 뭐야 이거 훔쳤는데? 가버려 피하미 피하미 와 싸일 진짜 센거 봐 미쳤는데? 4대 다 맞췄으면 잡았나? 아깝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지 탑 걸렸네 그 상태면 뭐해야되지? 케일 상대로 어렵다는데요? 케일 케일이 카운터래 용사냥꾼 케일 이걸로 갑시다 케일이 카운터 네 케일이 카운터 하밍이나 하죠 처음에 뭐 큰한테도 무리 안 하니까 내가 굳이 싸워줄 필요는 없지 무리하면서 어 미드 좋아요 렉사이가 갱 갔다가 죽었네 뭔가 라이즈한테 갱 갔다가 죽은 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페이커 선수가 갱킹 온 렉사이를 그 진짜 잡아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나네 뭐야 이거 멘탈 나갔나? 다이브하려고 온 거 같은데 라이즈 보자마자 뇌정지 와버렸네 그냥 돌이 돼버렸는데요 그 순간 아 근데 다 터졌다 아래도 그거 뭐 안 죽으면 될 거 같긴 한 한번 쭉 밀고 귀환합시다 다 탐갔네 아니 텔포 탄 거야 설마? 블라인 다 버리고? 위기를 좀 느꼈구나 그 산태야 이걸 진짜 다 버려버렸네 멘탈 많이 나갔네 이 친구 저쪽은 되나? 저치면 되나? 애매한데 어 근데 좀 무리한다 상대 아 이게 안 맞아? 슬로우 맞았으면 잡았겠다 그쵸? 아깝다 좋아요 아니 이걸 왜 어 뭐 좋았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그한테도 지금은 무조건 사려 왜 와잉 피화가 있는 걸 렉사이가 알기 때문에 네 무조건 올 거거든요 탑으로 전멸도 없고 궁도 없어서 맞으면 그냥 죽음 아 오케이 궁 있는 척하자 그냥 궁 아직 없지만 어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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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잘 가고 패시맨 궁극기였지만 실패했네요 킹 하나 지울 거 그랬나? 여기 있다 흠신 두들겨 패기 성공했습니다 자 한 칸 먹었으니까 어?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잉 맛있다 갑자기 오다가 좀 늦게 봤구나 움직임이 좀 멈칫하더라 빠져야겠네 와 아깝게 너무 아깝네 라이즈 노플인데 근데? 아 이거 펠났다 라이즈가 딜을 해야되는데 라이즈가 죽어버림 어? 아 그래도 잘 싸웠다 이 정도면 그쵸? 와우 아니 오공 왜 이렇게 세? 괴물인데요? 아 펜타키리 좋아요 힐 못하죠 이거는? 어 왜 이렇게 세 이거 와우 좋네요 캬아 바로 먹자 안가도 될 것 같은데? 아래로 오니? 하이 야 달린다 잡아 잡아 저 놈 잡아 어 잘 달리네 시비를 백 끝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? 와 희한 누구? 제반디 너무 아깝다 GG 아 보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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